목격자는 쫓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네. 추격하려고 했지만, 실패했지. 여기는 부사령관 슬론. 듣고 있는 수호자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. 슬론의 위치가 1km 아래라고. 발역된 하강에도 좋다. 다시는 누구도 두고 가지 않겠다. 구해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. 그녀 때문이죠. 목격자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느껴집니다.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보자. 우선 메탄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해서 슬론에게 필요한 유기체를 가져오는 건데. 발역대. 이번 장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. 이른바. 비교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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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에 처해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. 용들이라는 걸 가르쳐주세요. 이리와! 한글자막 by 한효정